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무대 크로마키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플레이해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무대가 이렇게 쫙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대가 이제 진행되다가 끝에 가면 무대가 이렇게 닫힙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공연이 끝나고 무대가 이렇게 닫힙니다. 이런 무대를 열고 닫고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진행이 되고 끝에 가서 이렇게 무대가 닫히는 겁니다. 이런 크로마키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모두 제가 삭제 하겠어요. 자 삭제하고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그럼 무대 크로마키를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터 자체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아까 무대에 해당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이거 플레이 해보면요. 자 여기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와서 무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무대가 열립니다. 여기와 같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그린 스크린 크로마키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열린 이 상태에서 계속 돼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걸 터치합니다. 카메라요. 카메라 이걸 터치합니다. 카메라 이걸 터치해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클립 후, 캡처 후 클립으로 추가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때 툭 터치하였죠. 그러면, 여기에 이 사진이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색을 조금 바꿀게요. 제가 هي. 붉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붉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무대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것은 이걸 터치해 가지고 이 사진 이건 사진이잖아요. 터치가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게 뭐냐면 펜앤줌 입니다. 제일 위에 보세요. 펜앤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equal을 시킵니다. 그린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같게 만들고 이 화면에서 빠르게 두 번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무대를 보면은 쫙 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열린 상태가 계속 되겠죠. 그래서 음악의 길이가 2분 3분 같으면 계속해서 이걸 늘려주면 됩니다. 계속 늘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무대가 닫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앞에 무대가 열리는 이 부분을 터치한 다음에 왼쪽 상단에 점 3개를 터치합니다. 점 3개를 터치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 자 복사를 터치합니다. 복사를 터치했어요. 그럼 여기에 두 개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서 하나 둘 셋 센 다음에 선택하면 안됩니다. 그대로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꾹 누르고서 하나 둘 셋 센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위에서 제일 끝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진행이 되어서 여기서는 무대가 닫혀야 되는데 열리고 있죠. 이걸 닫히게 만드는 방법은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닫히게 만드는 방법은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리버스라고 했죠. 리버스. 리버스를 터치합니다. 리버스를 터치하면 이렇게 리버스 중입니다. 그래서 닫지 말고 놔둘 하셨죠. 리버스를 시키면 반대로 이렇게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마지막에는 무대가 닫혀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하면 여기서 무대가 이렇게 닫힙니다. 리버스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만큼. 그러면 제일 앞에 보세요. 제일 앞에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무대가 열리고 진행이 되겠죠. 증인이 되고 가운데는 크로마키니까 이거 나중에 크로마키 처리해서 이 화면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뭐 가수라던가 아코디언 연주자나 피아노 연주자나 기타 연주자나 여러가지 자기가 취향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진행이 쭉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커튼이 이렇게 닫히면 되겠죠. 이렇게 커튼이 닫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무대 크로마키를 별도로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 가서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키네마스터에서 이렇게 장치를 크로마키 무대에 열리고 닫히는 크로마키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